진짜, 내가 많이 사랑한다. 제목할게. 뱀잭의 영상 편지 ASMR. 뱀잭, 나는 지금 캐나다에 와 있어요. 지금 품이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 요즘 잘 듣는 노래 한주별 곡이에요. 보여주시죠. 설렘 멘트에다가. 지금 하면 돼요? 네네네. 우리 뱀재들은 뭐 먹고 그렇게 예뻐? 진짜, 내가 많이 사랑한다. 30초 자기 PR 타임. 이 일도 셀프 PR 시대잖아요. 일단 저 지금을 부어있는 상태예요. 원래 동시에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을 부어서 잘생겼습니다. 윤호의 국기가 빠진 그날까지. 뱀잭을 짧게 카드 편지 쓰기. 써난 거예요, 제가? 언제요? 죽임요. 좋습니다. 이거는 뱀잭. 전달되는 건가요? 전달이 돼요, 뱀잭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은 김보성! 이었습니다. 너 그거 알잖아. 어? 그거 알잖아. 뭔데, 너? 어? 몇 시야? 이거잖아. 뱀잭의 영상편이 제가 봤어요. 뱀잭 밥 먹었나? 뱀잭 밥 먹었나? 작년에도 여기서 했었거든. 금방. 근데 오후에 작년보다 두 개 더 없는데. 잘생긴. 잘할래? 어? 특영상자 뛰어넘기? 어렵네, 이게. 되게 어려워. 이거 뛰어넘는 느낌으로 하면 이걸 뭔가 짚는 느낌으로. 네. 네. 진짜 어떻게 잘 맞은 거야? 닉클클. 닉클. 닉클. 5초 동안 애교 뿜뿜. 해주세요. 시작! 오. 사. 사. 일. 일. 땡. 오늘 멤버들 다 안아주겠습니다. 혁아! 희준아 이리와. 난 미지네시키 나가지 않을 거야. 난 미지네시키 나가지 않을 거야. 이메티롱. 이리와. 미지네시키. 미지네시키. 자 좀 실례 좀 할게. 오케이. 우리 윤호의 손길이 닿은. 하트 5종 세트. 2종. 작은 하트. 3종. 제가 많이 안 하트인데 이거 3종. 아 맞다. 그리고 4종. 아 4종은 일단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할게요 4종. 그리고 5종은 제가 방송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전반에 특별한 하트. 쑥스럽지만. 1종. 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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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멤버의 은밀한 비밀 하나 말해주기. 어. 이게 진짜라는 말입니다. 세인트반은. 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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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멤버의 은밀한 비밀 하나. 오. 그럼 로우가 있으니까 로우의 비밀을 얘기해줘야겠네. 네. 로우가 자주 입는 팬티 브랜드 두 개. 제가 딱 알거든요. C브랜드랑 P브랜드. 그거 두 개 많이 입어요. 형 제가 도와줄게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지금 당장 내 볼에 입술 같다 대. 브로우. 난 지금 형을 기다리고 있어. 내 볼에 입술 같다 대. 난 지금 형을 기다리고 있어. 이거 안 되는데요 거기. 공연 때 그거 촬영하는데 나올 것 같아. 이리 와 그냥 조회해 줄게. 조회해 줄게. 왜 안 될까? 걔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죽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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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쳐냐고. 멤버의 은밀한 비밀 하나 알려주기. 금혁이 형의 팬티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멤버 한 명 꼭 안아주고. 오케이. 바로 안아주러 가보겠습니다. 형 주인이 알았어요 형. 형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진짜 안 할게요. 끝장난. 성공. 삐짐. 봉지. 화 풀어주기 상황극. 설마 이거 지우가 하는 건가요? 저랑 밥 먹으면 뭐 먹고 싶어요? 난 또 몰라. 오빠 진짜 사랑하긴 해요? 나도 몰라. 좋아. 좋겠다. 노래 죽으시말까? 오만지 오만지 오만지. 누가 있어? 편집해서 노래만 없애주세요. ASMR? ASMR. 영상 편지를 ASMR. 저는 세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평생 함께 가요.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자유! 자유! 파이팅! 시카고 파이팅! 요 시카고 뱀지 브리비 파이팅! 자유! 자유! 하나 둘 셋! 자유!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저의 노래를 할 때마다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완전히 전동이었어요. 비니에이 분에게 공직 없으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많잖아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가수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공직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직업이 아니었다면 가수라는 직업이 아니었다면 해외 투어를 다닐 수 있었을까? 오늘 좋아해주는 벤지는 모르고 아닐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존재를 정말 감사하고 어선선 안 될 존재 아닌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지가 없다면 그레이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모로 잘 고맙고 의미가 큰 존재입니다. 아주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벤지 드라이크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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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